커튼 아, 이거 조금씩 먹었지? 아, 이거 좀 먹었지? 아, 이거 한 번 먹었지? 아, 이거 한 번 먹었지? 아, 이거 좀 먹었지? 너무 맛있다. 구춧구춧구춧구춧구 참치 뭐하는 거 같애ya 볶음밥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. 단지에 만들었고, 많은 분들이 계신 분들도 계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